안녕하세요. 소녀시대 써니입니다. 아니죠. 전설의 연습생에서는 데뷔를 앞두고 연습만 15년째 하고 있는 전설의 연습생 순교입니다. 저의 부캐가 많은 아이돌 선배님들을 만나서 데뷔 꿀팁도 전수받고 재밌는 게임도 많이 하는 프로그램 전설의 연습생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내주 목요일 6시에 여러분이 찾아뵐 예정입니다. 많이 많이 관심과 사랑 부탁드려요. 글로벌 유니크 채널 라이프타임에서 여러분과 함께 만나요. 나를 위한 시간 라이프타임